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고기를 먹고 왔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고기를 먹으러 간 것은 탄연동 탄연 일지구에 위치해 있는 순인의 연탄갈비입니다. 주차는 주변 빈곳에 알아서 하시면 되구요. 근처에 공영주차장 있으니 공영주차장 이용하시면 됩니다. 영업시간은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밤 12시까지 이렇게 하고 매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실내는 이렇게 전부 테이블석으로 되어 있고 항상 단골손님들로 북적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순인의 연탄갈비는 일산에서 탄연에서 꽤 오랫동안 영업한 식당 중에 하나이고 메뉴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기 종류도 꽤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먹고 싶은 거 선택해서 먹으면 되겠죠? 그리고 무료 와이파이도 되고 메뉴판 안 보일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한 메뉴판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육회도 이렇게 소량만 준비해서 따로 판매를 하고 있고 청국장 푸장 판매도 됩니다. 이 글귀 있는데 글귀가 마음이 와닿더라구요. 연탄갈비답게 앉아있으면 연탄이 바로 들어옵니다. 연탄에 고모는 고기 맛있죠? 기본 세팅이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콩나물 무침 맛있고 그 다음에 팥채도 향긋하게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늘이랑 쌈장도 이렇게 나오구요. 고기 찍어 먹을 소금도 나옵니다. 저 굵은 소금은 고기 구울 때 뿌려줄 소금입니다. 그리고 이 오이 무침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양파 장아찌네요. 상추도 이렇게 쌈싸먹을 상추도 청양고추랑 함께 주십니다. 좀 있으니까 바로 저희가 주문한 고기가 나왔습니다. 제주 덜밀살 2인분, 생갈비, 돼지 생갈비 1인분, 황제꽃살 1인분을 주문하였습니다. 일단 고기 퀄리티들 되게 좋아 보이구요. 연탄 벌에 구워서 먹으면 맛있겠다는 생각 듭니다. 그럼 먼저 이 돼지 덜밀살부터 구워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덜밀살은 돼지 뒷목, 뒤통구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이 부위만 전문점으로 하는 식당이 따로 있기도 하는데 이곳은 예전부터 이 덜밀살을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덜밀살이 이게 삼겹살이랑은 전혀 다른 식감을 가지고 있어서 맛이 꽤 좋습니다. 그리고 비계가 많은 것 같은데 이 비계가 이 덜밀살의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기 굽고 있는데 청국장이 나왔습니다. 이 집 청국장도 꽤 구수한 편으로 맛이 좋더라구요. 이 청국장 안에 청국장 잘 들어가 있고 이 큰 무가 들어가 있고 두부도 들어가 있습니다. 얘네들 여기에 밥 말아서 먹으면 맛있겠다는 생각 들더라구요. 덜밀살은 맛있게 잘 구워지고 있구요. 연탄 뿌리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구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기를 자주 볶아주듯이 구워주시면 맛있게 고기가 익습니다. 덜밀살이 맛있게 고졌습니다. 일단 덜밀살 이거 먹기 전에 남은 다른 덜밀살도 마저 구워주고 바로 덜밀살을 먹을텐데요. 이렇게 굵은 소금을 뿌려서 고기를 구워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덜밀살 오랜만에 먹는데요. 이거 소금만 살짝 찍어서 먹으면 이 비계가 있는 이 식감이 되게 사걱거리듯이 되게 식감이 좋습니다. 아이들도 잘 먹고 저도 술이랑 같이 먹는데 맛있더라구요. 쌈도 싸서 먹어줘야겠죠? 다음에는 황제꽃살을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제꽃살 이거는 미국산이더라구요. 일단 소고기니까 많이 올리지 않고 딱 먹을 한사람당 한점씩 네점만 올려서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니까 많이 구우면은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적당히만 구워서 바로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황제꽃살 퀄리티 비주얼 되게 좋아 보입니다. 맛있게 잘 구워줬습니다. 미디엄 정도로 구워줬는데요. 육즙도 보이고 이게 소갈비살이랑은 다르게 좀 더 부드러운 그런 식감이 있고 녹는 그 맛이 좋았습니다. 아이들도 맛있다고 잘 먹더라구요. 다음은 돼지 생갈비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생갈비는 양념갈비랑 같은 고기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일단 양념이 없이 이렇게 있으니까 돼지 생갈비 구울 때도 소금을 좀 뿌려서 구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기는 제가 항상 구우니깐요. 그리고 불판도 많이 타 있으면 갈아달라고 하면은 직원분께서 친절하게 바로바로 갈아주시더라구요. 일단 돼지 생갈비 잘 익어가고 있구요. 보기 되게 좋네요. 그럼 다 익었으니까 이제 먹기 좋게 잘라서 먹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돼지 생갈비 먹기 좋게 잘 잘라줬구요. 일단 비주얼 좋고 맛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맛을 봤는데 이 돼지 생갈비 너무 퍽퍽하지도 않고 맛있게 부드러울 정도로 식감 좋게 제가 잘 굽습니다. 역시 고기는 제가 잘 굽는 것 같습니다. 돼지 생갈비, 이거 생갈비 때 뜯어주는 맛도 좋고 맛있게 잘 먹어줬습니다. 일단 주문한 고기로 부족하여서 양념 돼지갈비 1인분을 주문하였습니다. 양념 돼지갈비도 바로 구워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양념 돼지갈비는 양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주 뒤집어주면서 구워줘야지 고기가 타지 않게 잘 구워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돼지갈비는 양념이 너무 진하게 되어있지 않는 게 특징인 것 같더라구요. 일단 아이들은 이 양념 돼지갈비를 더 많이 좋아했습니다. 제가 촬영을 하다보니까 집사람이 고기를 자르는데 뭔가 좀 어설픈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돼지생갈비, 이거 다 구워지고 나서 보니까 상당히 먹음직스럽게 맛있게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먹었는데 확실히 이 집 양념이 그렇게 과하지가 않고 연하면서 적당히 단맛이 있는 맛있는 돼지갈비더라구요. 김치, 맛있는 김치였습니다. 김치가 왜 나왔냐면은 잔치국수를 주문하였기 때문입니다. 잔치국수는 그냥 식사용으로 일단은 조금 허전한 것 같아서 2% 부족한 느낌을 채워주기 위해서 주문을 하였습니다. 잔치국수 양 나쁘지 않고 육수는 이 멸치육수가 많이 진한 편은 아닌데 그래도 그냥 먹을만한 정도의 잔치국수였습니다. 일단은 여기 면이 적당하게 잘 삶아져 있더라구요. 오랜만에 방문한 순인의 연탄갈비였는데요. 아주 덜밀살부터 황제꽃살, 돼지생갈비, 양념갈비까지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식당도 오랜 시간 영업을 하고 항상 손님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가격 대비 고기 맛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니는 거구요. 이번에도 순인의 연탄갈비에서 연탄불에 고기 맛있게 잘 구워 먹고 갑니다. 그럼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